네 수준 높은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이 카트를 가지고 논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카트 요 아랫부분 밟고 마트 그냥 다 뽀사버린 적 있지 않나요? 어... 없나요? 저만 그랬나요? 어... 저는 비행 청소년인가요? 아무튼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말 같지도 않은 경사의 도로에서 침착하게 카트에 올라탄 후 목적지까지 도달하면 됩니다 간단하죠? 자 그럼 멋지게 점프! 아스팔트! 에라아악! 닭을 켜 피부딱아악! 으아악! 저는 괜찮습니다 다시 가보죠 앗! 나이스 점프! 활강! 성공입니다 실패처럼 보이겠지만요 네 난이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앞에 점프대 같은 게 생겼죠? 갑니다 아 불꽃타트! 아우 엉덩이 와장창 천막 아우 신우기 저 진짜 괜찮습니다 아, 집중! 자 목표는 저기 3층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요 이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찰! 하어마 뭐야 강화... 강화유리야? 저 진짜 괜찮습니다 자 엉덩이 근육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우덩이 좌덩이 우덩이 좌덩이... 야!! 하하 하하 뭐죠 이건? 자 가자 아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좋아요 날개를 돌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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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저기 노란거 다야 되는거죠 난 침대보다 여기가 더 좋은데 아 느낌 좋죠 흔들림 없죠 가속 붙죠 아 가버릴지 몰라요 가버릴지 몰라요 가버릇 가버릇 홍스위 톰 업무 보이 또 한번 난이도가 올라서 이번엔 건물 옥상 그 것도 헬기에 올라가야 합니다 좌worth 아 정말로 제가 왜 저기까지 가야되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지하우 어디까지 가 거긴 안돼 안돼 아하 여기까지 맵도 안만들어놨다고 무례하지 말라고 자 무리하지 말고 집중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예요요요요요 땅띵 어 성공 성공 어 약간 억지스러웠지만 어 카트 돌아오는 거 멋있죠 아 이럴 땐 괜히 아 맵이 바뀌었습니다 평창인가요 평양인가요 아 근데 의상이 너무 추운 거 아닌가요 지금 딱 봐도 겨울인데 지금 시스루를 자 출발해 볼까요 아 아 아 다시 아 좋아요 피는 좀 났지만 아프니까 청춘이죠 아 이번에는 코스가 굉장히 기네요 눈사람도 있고요 좋은 음악과 함께 깔끔하게 엉덩이 컨트롤 우덩이 좌덩이 아 미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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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 끝에 돌 위로 가야 됩니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바라면서 벌써부터 그 주변 몇몇 숙박 업소가 개빚어졌다고 하는데 강원도가 잘 해결해주길 바라면서 성공 전 괜찮습니다 자 신명나게 레츠고 아 뭐야 이거 이거 전자발찌 아니야? 갑자기 사람 이상하게 보이는데 자 이번엔 좌측 돌파로다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야오 예스 아임파인 텐큐 자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거의 뭐 아이엠발데 혹은 왕자의 게임 느낌 나네요 아 제 뒤로는 우랄산맥 역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그럼 출발 아 이건 뭐 쉬워 보이네요 그냥 쭉 미끄러지면 됩니다 쭉 아하 아니 무슨 성 눈인데 이렇게 약해 아 이번에는 저 멀리 악어 거북같은게 생겼네요 이런 옷차림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가보겠습니다 자 홈 블러스 블러스 가격이 착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 아 River 발끝 걸렸죠? 어 한 번에 끝났어요 아 용이었네요 드래곤 잡았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이스터에그라고 하죠 제작자가 뭔가 재미난걸 숨겨놓은 게 있지 않을까요? 1달러짜리 게임인데 너무 많은 걸 바라네요. 우선 우랄 산맥을 올라가보죠. 처음부터 캐릭터가 등산화를 신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거든요. 거침없이 산맥을 올라갑니다. 아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 들리시나요? 이 아름다운 바람소리와 새들의 지저김? 안들린다구요? 정상입니다. 네 이런 곳에서는 역시 셀카 한 장 찍어줘야죠. 어? 아니 이렇게나 멋진 포즈를 갑자기? 갑자기? 해시태그 산일상 새들의 노랫소리 어 근데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? 아니 아니 젠장 저기요! 해시태그 조난 자 이제 이 게임의 엔딩입니다. 방금꺼 잊어주시구요. 네 즐거웠다! 카트레이서!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윽! 딱! 손 끝! 어어! 공주와 제가 결혼한 건가요? 아 좋네요. 앞으로 서로 마음을 알아가면서 아니 얘기 중인데 게임 끝내지 말라고 나 지금 아무것도 안눌렀는데 왜 그러냐고 어? 결혼할 뻔했는데 이 게임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목표가 있고 그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정말 엉망진창 똥망 개망이잖아요. 말도 안되고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이걸 보면서 과정보다는 결과만 중요시하는 현대사회를 비꾼 것이 아니겠죠? 네 아닐겁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댓글은 아주 기분이 좋구요. 이따위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현대사회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.